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근육은 비복근 되겠습니다. 우리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 인데요. 이 비복근은 힘도 좋고 투조인트 머슬 이라고 해서 이 깔까네우스에서 시작을 해서 대테골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tp가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. 이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tp를 거의 쳐본 적은 없고요. 밑에 있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. 주로 달리기를 많이 하거나 걷기를 오래 하고 나서 종아리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유수 4번 디스크가 있는지로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slr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. 하시고 종아리 쪽에 많이 몰리는 느낌이 난다. 아니면 중학생들 쥐가 난다.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두 tp를 치시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좀 줄어들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아킬레스 근 쪽에 테니스 선수들이 주로 그러는데요. 테니스 선수들이나 이렇게 많이 뛰는 동작을 하다가 아킬레스 근염이 오는 경우에는 아킬레스 근 쪽에 봉침을 쓰시고 그리고 비복근 쪽에 위쪽에 있는 tp 두 개를 쳐 주시면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